손 한 번 5번 친구 있다가 어 5번 5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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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섬이 저거네. 산방사 오리절로 가거든. 나들목 통갈티구이. 직접 발라놓으시네. 엄청 커. 육반찬으로 전복. 산방사 오리절로 사이다. 사이다 하나만 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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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에서 산 만홍치킨과 이게 광어, 우럭, 참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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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밥집에서 파김치 나오는 건 진짜 드문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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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쿡보가 3개 있거든 응 왕님들이 사진 찍고 왔는데 응 쿡보에서 같이 찍어야 된다고 그렇지 덩키덩 예 덩키덩 또 미포크로 미포크로 이거 먹겠나? 이걸로 먹는게 안먹겠나? 오오오오 한번 먹어봐야지 맛있어 다시 돌아오는 자리 미포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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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쁜데? 이거 봐줘 어 선폭 좌우 버스가 진짜 막 쉬운 건 아니네 3폭포가 제일 그래 1,2까지는 안 가네 근데 3이 3폭포 대팔 2,2 2,2,3 2,3 2,3 1,2 왈라 2,5 ÷ 1,2 6,4 2,2 여기 내가 왔어 여기 내가 왔어 어? 아 입장 컷 아 입장 컷 아 입장 컷 자리 됐어? 자리 됐어? 자리 컷 자리 컷 자리 컷 자리 컷 이쁜게 보니깐 자리 컷 자리 컷 진짜 드디어 먹네 드디어 먹네 따란 나 지금 떨고 있네 이게 반말 자 하나 올리고 또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아 진짜 음식 좀 살고 아 아 단백만큼 고생 고생받으러 왔다 지금 아 아 한 입장 아 입장 아 입장 하웨이 성산 성산 섭지 섭지 하웨이 멤버들한테 바로 총을 재져도 여기 떠들고 진짜 너무 좋았다고 너무 만족해 지금 좋은 곳도 더 많겠지만 하웨이 하웨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 좋다 바라봅니다 만약에 다시 보는 계획을 가야 하는데 바라봅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 안녕 우리 숙소입니다 우리 숙소입니다 우리 숙소입니다 우리 숙소입니다 우리 숙소입니다 하지만